오늘은 수업변하우의 명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그게 가족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수업변하우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말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순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어렵다고 쇼펜하우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가 일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바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그토록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함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 대반에.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졌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식이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실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주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되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 좋다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의 돛에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도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람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응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길지만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쉽상이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헌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쪼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폐난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폐난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잊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루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루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들만 사귀려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킬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은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맨과 이기적인 맨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기 마련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원래 이기지기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래심을 낮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어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디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맹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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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두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규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노마의 개근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규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량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량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두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민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튕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스페인하우의 민간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요. 감사합니다.